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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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미친 꿈이 있는데 열흘 손이 어디? 열흘 손이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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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뭐야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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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거 Infrastructure Q.뭐야? Q.뭐야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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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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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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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 못 하세요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몸조 움직여 놓으시다 몸조 움직여 놓으시다 공가 공가 리듬을 타고 가세요 한 번 띄워받아줘 띄워받아줘 지금 갑니다 한 번 띄워받아줘 한 번 띄워받아줘 한 번 띄워받아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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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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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주 풀리십니까? 웅주 풀리십니까? 진짜 뛰어봅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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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가끔하게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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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 포카하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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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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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제 두 곡 나왔어요. 아주 그냥 두 곡짜리 한 곡만 할 거거든요 한 9분짜리 9분 동안 마지막 모든 체력을 다 써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9분짜리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죠? 쏟아 부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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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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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없이 미친 나의 시간이 그 아름을 흘러져간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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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해수 없이 살아가구나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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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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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에이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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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지금까지 한 곡과 다르게 발라드 형식의 노래일거에요 많이 이렇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노래거든요 그리고 다같이 부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따라 부르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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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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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론 완전히 처음 듣는 노래일 거예요. 근데 뭐 한 3분 50초밖에 안 되니까. 뛰어오 수 있죠? 예! 뛰어오 수 있죠? 예! 예! 아 Giusei 낚이서를를를를를를를를를류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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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런 빛나 뱅뱅이 너는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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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너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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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됐니 발라드 룩 내긴 하시죠 지금까지 인디음악 아티스트분들의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하는 인천 인디음악 페스토밤의 첫째 날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락 공연 위주로 공연이 되었고요 내일은 좀 더 팝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학을 합니다 팝적인 음악도 나의 것 그대로 찾아갈 예정이니 내일도 방문해 주실 거죠? 네!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멋있어요! 멋있어요! 잘생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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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어!